어. 제대로 된 편지를 받는 건 또 처음이겠지. 뭐, 쓴 적이 있는데 내가 기억 못하는 걸 수도 있고. 됐고, 안부 정도는 간단히 물어볼 수는 있겠지. 잘 지내고 있나? 이마저도 어색하군. 나야 뭐 알고 있듯이 공식적으로 빛과 어둠의 균형을 위해 어둠을 다스리는 수장으로 활동 중이다. 네가 앞이 있었다면 힘들지 않냐고 먼저 물어봤겠지. 힘들진 않다. 그저 그래. 어둠을 위해서도 나를 위해서도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뿐이다.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조금 더 애써야겠지만. 아, 쓸데없는 소릴 늘어놓았군. 조금 더 편지를 채우려고 했지만 더 이상 쓸말 따위 생각나지 않는다. 이 정도로서도 감사히 여기도록 해. 아, 고맙다는 말을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겠지. 날 위해 더 애써라. 하하하하. 이유 없이 웃어서 무섭다고? 뭐, 마음대로 생각해. 하하하하. 하, 실적이 왜 이러지. 비효율적인 행동은 삼가하도록 해라. 하하하하. 대놓고 지각하는 녀석이 아직도 우리 회사에 있었던가? 하, 대리직급을 달고 일을 못하는 건 또 처음 보는군. 놀고 먹고 하더니 업무를 기간 내에 못하는 건 당연한 거다. 네가 주도하는 회의다. 잘 하고 오도록 해라. 이 봐. 퇴근은 아직 멀었다. 회사로 돌아가도록 하소. 저런 곳이 길이라고 할 수 있나? 엇? 마감기한은 지키라고 있는 건데 말이지. 자꾸 어기는 놈들 있군. 히앗. 출근길 계산 건의를 넣어야겠군. 히앗. 탈락. 내버려둬라. 내가 이 회사의 부장으로 있는 한, 성과는 완벽할 것이다. 히앗.